배종면 단장이 서명을 담은 신문, 그러니까 조선일보 전면 광고에 지난 광복절 집회에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을 직접 확인하고 보도하게 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배 단장이 회장으로 있는 이 단체는 지난 8월 15일 무수진영 집회에 참석을 독려한 그런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사람과의 거리를 좀 더 달라는 그런 메시지는 다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인데 제주 방역 책임자가 그런 광고를 하고 그가 회장으로 있는 단체에서 동참을 선언했다는 부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네,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학자적 양심에 따라 광고의 이름을 올렸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격상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종면 단장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의 확진자가 나왔냐고 제가 배 단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는데요. 물어보셨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답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런 답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이 단체 활동 중에 제주도민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활동 내용도 있다면서요? 네, 바로 배종면 단장이 활동하는 이 단체에서 제주 4.3 특별법 개정 저지를 위한 행동에 연대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제주 4.3의 진짜 희생자는 약 2천여 명 정도이고 나머지 희생자라고 하는 자들은 불법 행위 책임자들인 가해자나 가짜 희생자들이므로 진상규명부터 철저히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제주 4.3 평화공원을 폭도공원, 폭도 반란공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한 주간의 키워드로 뉴스를 듣는다. 김재훈 기자와 함께하는 키워드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네,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제주 투데이의 김재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 기자분들 사이에서 핫한 인물이시던데요. 네, 네. 오늘의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만 바로 키워드 알아보도록 하죠.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의 두 얼굴입니다. 네, 지금 제주 지역의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이 배종면 단장이시고 저희랑도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논란이 됐습니다. 일단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종면 단장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죠. 네, 제주 지역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 서 있는 배종면 제주 감염병관리지원단장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이기도 하고요. 또 극우 성향의 시민단체 역사두길포럼의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뒷부분은 역사두길포럼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은 제주 도민들께서 거의 모르셨던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장으로서 한 행동이 논란인 것 같더라고요. 네, 배종면 단장이 서명을 담은 신문, 그러니까 조선일보 전면 광고에 지난 광복절 집회에 성공적인 괴체를 기원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을 직접 확인하고 보도하게 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배단장이 회장으로 있는 이 단체는 지난 8월 15일 보수진영 집회에 참석을 독려한 그런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아, 집회에 참석을 독려했습니까? 네, 네. 그 당시 말에도 사실 사랑제일교회의 발 감염 확산 우려 때문에 그리고 광복절 집회라는 것이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코로나19가 오히려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제발 좀 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텐데 제주 감염병 지원단장이 회장으로 있는 역사두길포럼에서는 오히려 참석을 독려한 정황이 있다. 네, 네.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취재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네, 지난 28일 예월에서는 한 도민이 배단장이 과거 보수정당 관련 활동을 했었다는 메시지를 저한테 밤늦게 보냈는데 한 11시 50분 정도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아, 피곤하기도 했고 이건 딱히 기사감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뭐,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 네, 정치 활동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배단장이 보수 성향인 건 진작부터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해 뜰 때까지 이런저런 자료들 찾아봤는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들을 밤사이 확인을 하셨군요. 네, 지난 10일 조선일보 36면에 배중면 단장을 비롯해서 노재봉 전 국무총리 등의 이름으로 전면 광고가 실렸는데요. 이런 제목의 광고였는데 유엔과 미국 시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께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광고였는데요. 이 광고 하단에 8월 15일 국민대회에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라는 문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네, 일단 미국 시민한테 왜 드립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네, 요즘 보수 성향에서 단체들이 그런 메시지를 많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하고 있죠. 네, 어쨌거나 당시 서울시에서는 5개 금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었는데 네, 서울시에서 코로나19 시내 수도권 확산이 우려가 됨에 따라 당시 광복절 집회를 계획한 단체들에 대해서 5개 집회 금지 처분을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처분에 대해서 집회 주체들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을 하고 그게 또 받아들여졌었잖아요. 네, 일부 주체들이 그렇게 가처분 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졌는데 그래서 모두가 아시는 대로 집회가 열리고 또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후 법원과 서울시간도 책임 공방 뜨겁게 이어지기도 했죠. 자, 여기에 제주 방역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배종면 단장의 이름이 배종면 단장이 저희랑 인터뷰할 때도 최대한 많이 모이지 마시고 그다음에 방역을 위해서 힘써달라는 그런 부탁들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집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라는 내용의 광고 이름을 올렸다. 네네, 배종면 단장은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역사두길포럼이 집회 전날 공식 페이스북과 트위터 계정에 자유대한민국을 위하여 역사두길포럼도 동참합니다. 라면서 집회 참석 계획을 알리고 일정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사람과의 거리를 좀 더달라는 그런 메시지는 다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제주 방역 책임자가 그런 광고를 하고 그가 회장으로 있는 단체에서 동참을 선언했다는 부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배종면 단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실제 배종면 단장은 자신이 출연해서 만든 코로나19 예방 콘텐츠에서 가장 강력한 백신은 사람들 간 접촉 최소화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죠.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한 전지구적 상식 중 상식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광고를 낸 배종면 단장은 여기 대해서 질문을 하셨을 텐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네, 감염병 관리 지원 단장 그리고 이렇게 보수 세력 인사 보수단체 대표로서 상충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지적이 제기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배 단장은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학자적 양심에 따라 광고의 이름을 올렸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격상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2단계는 아니더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 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사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지금까지 그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시기가 온 적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 단장의 해명에 좀처럼 수긍이 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도 나오는 보도들을 좀 봤는데 배종면 단장이 광화문 집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난 것은 정부에서 연유를 주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그런 발언도 한 것 같더라고요. 정부에서 연유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 주장을 했는데 정부가 지정한 연유 17일이었습니다. 광복절 집회 15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핵심을 비껴가서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식의 해명이다. 그런 지적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광복절 집회 자체는 코로나19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것이 아마 입장인 것 같네요. 네. 어쨌거나 그러면 배종면 단장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가 광복절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독려했다는 얘기도 아까 하셨으니까. 혹시 그 단체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을까 걱정인데요. 네. 배종면 단장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에 확진자가 나왔냐고 제가 배 단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는데요. 물어보셨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답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런 답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얘도 아니고 아니어도 아니고 답할 필요가 없다? 네. 없으면 없다고 말해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방역 책임자가 신문 광고를 통해서 사실상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가 직접 동참하기도 했다면 그 단체에서 확진자가 있는지 없는지 말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방역을 위해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동선이 공개되지 않습니까? 물론 숨기는 경우가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이번에 산방산 탄산운천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네. 그런데 방역에 책임이 있는 핵심 관계자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에서 확진자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말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소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네. 동선을 숨기는 이들이 오버랩 되기도 했고요. 네. 방역 책임자로서 좀 더 책임성이 있고 또 투명하게 그런 정보들을 공개하는 그런 자세 좀 그런 자세를 보여주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방역 책임자로서. 네. 시민사회나 정계에서도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제죠. 지난 38월 31일에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민운동본부에서 논평을 발표했는데요.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거리 두기 방침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을 배 단장이 정작 자신이 대표로 속해 있던 단체와 신문광고를 통해 소위 8.15 광화문 집회 참여를 사실상 독려한 일은 감염병관리지원단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논평을 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지금은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코로나19라는 공란을 극복해야 할 때임이 분명함에도 최전선에서 감염병을 막아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집단 감염이 유발되는 행동을 독려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인 것이라며 이 배종명 단장의 해임을 원지사에게 촉구했습니다. 원희룡 지사 혹시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는 있었습니까? 아직 이에 대해서 발언하지 않고 있는데요. 원지사는 코로나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명한 바는 있습니다. 예. 생각이 다른 분들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도.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 배종명 단장이 회장으로 있는 아까 그 뭐라고 했죠? 역사두길포럼입니다. 역사두길포럼. 여기 보수의익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단체 활동 중에 제주도민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활동 내용도 있다면서요? 네. 바로 배종명 단장이 활동하는 이 단체에서 제주 4.3특별법 개정 저지를 위한 행동에 연대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 4.3특별법 개정이라고 하면 지금 우영훈 의원 안이 올라가 있고 미래통합당에서도 이명소 의원 안이 올라가 있고 어쨌거나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과 여러 가지 법안들이 올라가 있는데 이거 자체를 폐지하는 쪽으로 연대를 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 10일에 제주 4.3특별법 폐지 시민연대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폐기를 주장했는데요.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제주 4.3 희생자 심사를 가짜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참 이게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 4.3 희생자 유족들의 가슴을 또 아프게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뿐 아니라 이들은 제주 4.3의 진짜 희생자는 약 2천여 명 정도이고 나머지 희생자라고 하는 자들은 불법행위 책임자들인 가해자나 가짜 희생자들이므로 진상규명부터 철저히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제주 4.3 평화공원을 폭도공원, 폭도반란공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박근혜 정부 때 많이 나왔던 그런 단어들인데 지금도 이어지고 있군요. 그런데 아까 진짜 희생자가 2천 명 정도요? 네. 말할 가치 없는 억제 주장으로 보는데요. 제주 4.3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4.3 당시 제주도 전체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2만 5천 명에서 3만여 명의 인명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체 피해 규모가 크고 또 실종자도 많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수가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대강의 이 수치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1950년 김용화 제주도지사가 밝힌 2만 7천여 명의 한국전쟁 발발 후 예비검속 등으로 희생된 3천여 명이 감안된 수치입니다. 제주도 인구의 10분의 1입니다. 당시에. 그런데 왜 2천 명이라고 주장할까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사실상 공권력 그리고 우익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은 빼버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서청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 이런 것들도 빼버렸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4.3 특별법에 의한 조사 결과를 제외한 사망자만 무려 1만 4천 명을 넘는데요. 진압군에 의한 희생자가 1만 천여 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또 무장대에 의한 희생자가 1,800여 명이 조금 안 되는데 공권력 및 우익 세력에 의한 희생자 수는 다 빼고 무장대에 의한 희생자만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한민국 국가의 수장은 제주도에 와서 사과를 했는데 국가 공권력에 대해서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라는 그 인식을 갖고 있는 거군요. 네. 그런 인식이 여전히 팽배하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크게 느끼시는 도민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시민과 공권력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공권력이 또 무시무시해질 때가 또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제대로 된 반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과도 한참 뒤늦은 그런 경우도 많고 시민들의 호소에 맞이 못해서 실시하는 인권조사나 진상규명 등 오랜 과정을 거친 뒤에야 국가가 공권력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발생한 시민들의 상처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하물며 지금 7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아직도 지금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고 다시 배종면 단장 이야기로 계속 넘어가서 배종면 단장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가 4.3특별법 개정을 반대한다 이런 목소리를 냈는데 지금 제주도는 행정, 정계, 시민사회 할 것 없이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고 미래통합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목소리를 낸다는 그런 보도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제주도 도의회, 도교육청,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여야당 다 한 목소리로 또 정의장 제주도당도 포함해서 도내 정당들과 유족회 그리고 도내외 시민단체 등 무려 124개의 기관과 단체들이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공동행동을 출범했는데요. 제주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범도민적인 노력에 배종면 단장이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역사두길 포럼이 범도민적인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그런 비판,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혹시 여기에 든 입장도 내던가요? 네. 이에 대해서 배종면 단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단체의 이름이 어떤 경로로 이 보도자료에 포함됐는지 보고받지 못해서 잘 모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단체가 크거나 혹은 지금 코로나19 와중에서 굉장히 바쁘니까 보고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긴 하죠. 네. 바쁘다 보면 그런 중요한 보고는 받지 못하고 광화문 집회에 성공을 기원하는 신문광고는 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배 단장은 확인 절차 없이 단체명을 올린 것에 대해서 추후 조치를 취할 것이냐고 기자가 묻자 이 단체는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면서 역사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론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얘기는 아마 사과일 텐데 그 부분은 없었군요. 네. 아마 기자는 이런 기대를 하면서 질문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4.3이 희생자 유족들과 도민들께 죄송하다. 얼른 확인하고 제대로 조치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배 종명 단장은 거기에 이름을 올린 데 대해서 사과를 하는 대신 다양한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이 답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모르겠습니다. 네. 김재웅 기자께서 지금 질문으로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저희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청취자분들께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배정면 단장의 활동이라든가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좀 두고두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